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인기 폭발해도 아무리 냉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마가복 1장 37절 만나서 이러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주님이 휘둘리지 않으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 상관없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 생각이 불쑥 도우더라고요 온도계 같은 인생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깥이 32도예요 잘 아는 학생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하 10도예요 잘 분석하는 학생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는 학생 온도계 같은 학생이에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 바깥이 지금 35도라도 바깥이 지금 40도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당 안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25도를 원한다 하실 때 온도 조절계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을 걸어가며 그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을 만드는 교육 이게 파이데이야 이게 눅데시아 교육 아닙니까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PHP 5 영 todavía는 다른 인생 ограничения 하나 observably 한 번 더 외우는 정Is 암사드로 이루어져 생각하는 ener meidän 게임 엔사드로 historic 반대 е 아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